김혜님과 여름이한테 결혼하자고 했다더라? 넌 어쩌려고 왜 한 걸 얻지? 너 여름이 좋아하잖아 야 나랑 여름이랑 뭐가 있었으면 벌써 있었지 왜 메모자에 항상 답답성으로 대답해요? 몇 분 만나봐도 별로예요 하나? 엄청 적극적이시네 여름 선배님께 대단하십니다 오랜만에 나타나서 연애하자고 하면 그게 더 무지는 거 아니야? 남자랑 여자 사이했지 난 그거 안 믿어 너도 확실하게 해 김혜님이랑 결혼하자마 너랑 연애해봐야겠어 김혜님과 여름이한테 결혼하자고 했다더라? 넌 어쩌려고 왜 한 걸 얻지? 너 여름이 좋아하잖아 야 나랑 여름이랑 뭐가 있었으면 벌써 있었지 왜 메모자에 항상 답답성으로 대답해요? 몇 분 만나봐도 별로예요 하나? 엄청 적극적이시네 여름 선배님께 대단하십니다 오랜만에 나타나서 연애하자고 하면 그게 더 무지는 거 아니야? 남자랑 여자 사이했지 난 그거 안 믿어 너도 확실하게 해 김혜님이랑 결혼하자마 너랑 연애해봐야겠어 난 없어 난 여자 난 여자 너랑 연애해봐야겠어 난 여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